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터치큐의 박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기록하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고기압이, 동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기압차에 의해서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이 내일은 점차 남동진하면서 남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내일도 전국이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겠고 기압차는 점차 약해지면서 바람도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온을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은 대기 약 5km 상공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찬 공기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람이 약해지면서 복사 냉각 효과가 강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내일 아침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낮이 내면 점차 찬 공기 역량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한 맑은 날씨 속에서 낮 동안 햇볕에 의해서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사 냉각에 의해서 내륙을 중심으로 밤 사이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의 기온이 예상이 됩니다. 아침 출근길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 Q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